나비가 꽃에 앉자 작은 녀석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바로 이 녀석들이 남과래 애벌레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불에서 빠져나온 남과래 애벌레들. 본능적으로 주변의 꽃대와 풀을 찾아 높은 곳으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꽃이 아닌 풀립 끝에 다다른 남과래 애벌레들. 서로서로 뭉치기 시작하고 아예 처음부터 꽃 위로 올라온 녀석들은 운이 좋은 편입니다. 마치 꽃의 일부처럼 보이는 남과래 애벌레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꽃을 찾는 곤충들을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꽃이 아닌 곳에 뭉쳐있는 애벌레들. 꽃등이의 날개짓에 반응을 합니다. 꽃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입니다. 남과래 애벌레들이 꽃처럼 의태를 하는 이유는 꿀과 꽃가루를 얻으려고 찾아오는 곤충들에게 전적으로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늘소를 선택한 애벌레들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녀석들의 운명은 하늘소와 같이 할 것입니다. 남과래 애벌레들이 기다리는 곤충은 오직 뒤엉벌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뒤엉벌이 찾아왔습니다. 이 녀석은 뒤엉벌의 한 종류인 호박발입니다. 남과래 애벌레들이 기다렸다는 듯 올라타기 시작합니다. 털복숭이 호박발을 움켜잡은 애벌레들은 털 깊숙이 파고듭니다. 남과래 암컷이 수천 개의 알을 낳는 이유는 애벌레들이 호박발과 같은 뒤엉벌을 선택할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목과 배를 파고둔 애벌레들 때문에 발자까지 일으키지만 잠시 뒤 꽃가루와 꿀을 따며 임무를 다합니다. 남과래 애벌레들이 덕지덕지부터 무거워진 몸 그래도 집으로 향합니다. 호박발은 지금 적군을 자신의 왕국으로 안내하는 중입니다. 호박발은 두더지나 들쥐가 버린 굴을 이용해 집을 짓습니다. 무사히 안착한 호박발 지금 자신의 왕국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불청객을 털어내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남과래 애벌레의 본격적인 생존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남과래 애벌레들은 호박발의 알과 화분을 훔쳐 먹으며 생존할 것입니다. 때로는 뒤형벌에게 밟히거나 잡혀 먹힐 수도 있지만 일단 살아남으면 애벌레 한 마리는 파괴적인 존재가 됩니다. 호박발의 애벌레까지 먹어치우고 살아남아 이듬해 봄 이 왕국을 버리고 다시 바깥세상으로 나올 것입니다. 우리 지구에 존재하는 곤충은 약 90만 종 그만큼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하게 살아갑니다. 계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위 마치 곰팡이처럼 보이는 이끼 틈에서 한 생명이 움직입니다. 척박한 환경에 적응한 이 녀석은 검은 줄 꼬마 밤나방 애벌레입니다. 이끼를 먹으며 자라는 애벌레 이끼와 닮아서 포식자들이 찾기 힘들 것입니다. 몸 길이가 10mm 정도 되는 돌점도 이끼 속에 숨어 봅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안전한 곳은 없죠. 이끼 틈에 몸을 숨긴 채로 안전을 꿈꾸며 찾아오는 곤충들을 노리는 이 녀석 일명 이끼 개미 귀신이라고 불리는 에알락 명주 잠자리 애벌레입니다. 몸 길이 7, 8mm 정도로 작지만 이끼 바위에서 최상의 포식자입니다. 이끼 개미 귀신은 위장술의 귀재입니다. 그동안 곤충 전문가들도 찾지 못했을 정도로 완벽한 위장술을 자랑하죠. 이 녀석도 이끼를 닮아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개미 귀신과 비교해 보면 사는 것만 다를 뿐 두 녀석의 생김새는 비슷합니다. 모래에 적응한 이 녀석은 고깔 모양의 함정을 파고 개미를 사냥하는 개미 귀신 개미 귀신이 만들어 놓은 함정은 개미 지옥으로 불립니다. 일단 함정에 걸려들면 쉽게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이죠. 모래를 활용하는 개미 귀신처럼 이끼 개미 귀신도 이끼라는 주변 환경을 이용해 먹잇감을 사냥합니다. 이끼가 낀 바위 틈에 조용히 숨어서 먹잇감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사냥을 하죠. 드디어 사냥감이 나타났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사냥에 성공하지 못하면 한자리에서 집게 모양의 턱을 벌린 채로 몇 날 며칠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먹잇감은 이끼 바위에 살고 있는 작은 곤충들 검은 줄 꼬마 밤나방에 애벌레가 걸려들었습니다. 위장을 하고 있는 이끼 개미 귀신에 등을 넘는 순간 사냥이 시작됩니다. 이끼 개미 귀신의 주무기는 집게처럼 생긴 뾰족한 한 쌍의 턱 잡은 먹이에 가늘고 뾰족한 턱을 깊숙이 박아 치액을 빨아먹습니다. 이끼 바위에 거꾸로 매달려 오랜만에 잡은 먹이로 허기를 달랩니다. 또다시 잠복 또 다른 먹잇감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돌점 재빠른 돌점도 이끼 개미 귀신의 먹잇감일 뿐입니다. 이끼 개미 귀신의 위장술은 공격 전략인 동시에 방어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끼 위에서 무사히 애벌레 시기를 보낸 이끼 개미 귀신 에알락 명주 잠자리 애벌레는 코치를 틀고 변신을 준비합니다. 이제 3, 4주 후면 가면을 벗고 본레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변호가 시작되었습니다. 변호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코치에서 나오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어떤 방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는 것만이 최선이죠. 녀석은 바위에 다리를 단단히 고정시키고 날개를 펴기 시작합니다. 완벽한 변신 이 녀석이 에알락 명주 잠자리입니다. 지금은 전략적으로 완벽한 이끼바위를 떠나지만 살아남아 고양이자 사냥터인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슬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